안녕하세요. 씨드옴 연출한 최장렬입니다. 그... 평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택이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일 낮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 좀 잘 좀 부탁드리고 혹시나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시면 혼자 간직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남은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빨간머리 소경주를 연기한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제 개봉했는데 이렇게 영화 광고 한 번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꼭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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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이렇게 바쁘신데 뭐 하시겠어요? 외롭고 슬플 때 시동 괴로울 때 시동 시동 넘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혜연 병원의 큰 박수 마이크를 연기겠습니다 정혜연 병원의 박 마이크를 연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화시동에서 상태를 연기한 별 정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주말도 아닌데 이렇게 저희 영화 시동을 보러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장이 한 장이 한 장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영화 시동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도 활기차게 시동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작은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계시면 배우분들이 올라가서 한 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네네 정리 오빠 너무 화내서 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화내서 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민설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뭐 변신이죠 네 자 이렇게 저희도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영어에서 아주 인상 깊은 연구를 여러분에게 하고 눈 두 장을 제대로 찍은 최성은 배우가 여러분께 굉장히 부탁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져야 되는데요 마지막 인사할 때 저희 시동 거는 자세히 같이 해주시면서 인사할 건데요 저희 배우분들이 시동 외치면 여러분들이 부릉부릉을 이 동작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동 부릉부릉 아셨죠? 네 하나 둘 셋 에스요 브랜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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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매일 열심히 하실 때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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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